캘리포니아주에서 앞으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주민들에게는 실업수당 지급이 중단됩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 EDD는 다음 달 7월 11일 이후부터는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명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실업수당은 연방법에 따라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증명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지급되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많은 비즈니스들이 문을 닫으면서 연방정부가 각 주정부에 면제 권한을 부여했고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3월부터 구직 활동 증명 없이도 실업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경제 재개방으로 다시 문을 연 비즈니스들이 구인난을 겪고 의도적으로 취업을 회피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이 커지면서 주정부가 구직 활동 증명 규정을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실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사이트에 어카운트를 개설하고 구직 활동 증명을 해야 합니다.